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한절입니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3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중에서 7절만 읽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하는 그 대목입니다. 5월달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시간쯤 되면 어린이 주일 또 교회학교 주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느 때는 어버이 줄로 전하기도 하고 또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 뵐 때마다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이 뵙지요. 그러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분은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저분은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궁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의미로 보다는 제가 닮고 싶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커올 때도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아될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또 이제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뭐 책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도대체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어떠한 가정생활을 하셨을까 어떻게 또 자녀들을 만나고 하셨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또 그 외 복수의 자매들 동생들이겠죠. 여동생들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곱 명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아이들만 말이죠. 요셉 마리아까지 하게 되면 최하 아홉 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셨을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 목수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성도인도 궁금하시죠 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더 가정을 돌아보고 싶었고 했는데 오늘은 야고보의 신앙생활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주에 가면은 디트로이트라는 큰 대도시에 이제 이렇게 그 헨리 포드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헨리 포드 잘 아시죠? 그 유명한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첫 번째 억만장자입니다. 16살 때 이제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공부도 못했지요. 1800인 사람이니까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객지에 나와서 16살이면 중학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객지 생활을 한 거죠. 객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토마스 에디슨 유명한 발명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에디슨으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포드 보면서 젊은 친구가 참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에디슨의 어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새로운 꿈이 뭐겠습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그때는 자동차가 이렇게 증기기로 가는 그런 차였습니다. 휘발유로 가는 내연 그런 모터 이런 이제 엔진을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쓸모없는 휘발유로 그 당시 휘발유가 쓸모없었습니다. 휘발유로 어떻게 차가 움직이겠느냐 다들 손사리 찌면서 그 바보 짓이야 바보 짓이 했는데 그 에디슨만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 생각이 좀 기발하다. 에디슨은 휘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휘발하다. 한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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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포드가 드디어 그 유명한 이 엔진 휘발유로 가는 그 엔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이 포드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이제 딱 들어가면 그 큰 이 마치 이렇게 그 슬로건처럼 이런 슬로건처럼 딱 써있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글자가 한 번 내면 이 말입니다. 헨리 포드 포드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거였습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된 이유가 저는 그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인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증기로 가는 기차가 있고 증기로 가는 차가 있을 때 휘발유로 가는 그 엔진을 만들고 또 이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볼트만 티따박는 거죠. 이렇게 쭉 서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대가 막 또 몇천대가 막 만들어질 수 있게 그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혹시 성경에 꿈꾸는 남편과 기도하는 신령한 아내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아시나요. 야고부분의 집이에요.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야고부분의 집입니다. 마태봄 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을 말할 때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제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이제 가만히 그것을 알고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기의 아내인데요. 정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습관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예식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첫날밤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이 정혼한 것은 약혼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내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이에요. 다윗자손 요셉아 말을 하죠. 내 아내 마리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인사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잠을 딱 깨자마자 바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꿈을 꾸는 자인 거예요. 그 꿈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바로 순정할 수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잘 아시죠. 누가 보검 1장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마태보검을 기준하게 되면 요셉이 꾼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죠. 현연해서 이렇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낳을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었고 다시 말하면 야구보의 가정이었습니다. 야구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 이게 익숙하지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시지요. 예수님의 이렇게 가정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유다 시문이 있다고 마가봄 6장이나 마태보 13장이 나와있지요. 그리고 이제 잠에 들이셨다 이렇게 들이라는 얘기가 복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명 이상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 이렇게 확인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마리아 또 이제 형제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인 거죠. 마태보금 27장 마가봄 15장 누가 봄 23장 또 요한보금 19장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여인들이 쭉 나오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요셉과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모가 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맞춰보게 되면 이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모가 누구냐면 세배대의 아내입니다. 세배대 아시죠? 세배대 세배대의 아들들이 유명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까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모가 누구겠는가 살로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살로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세배대의 아내였고 야고보와 주의 제자 사도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종지간입니다. 또 이제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누가 보면 23장에 보게 되면 24장이죠. 글로바라는 사람 등장을 하죠. 엠마오 가는 길목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글로바의 아내가 또 이름이 또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한 거의 영희 혹은 영숙이 이 정도 수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글로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글로바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제자 중에서 주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야고보도 몇 사람 되니까 그 중에 이렇게 나이가 적은지 아니면 키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은 야고보로 쓰여 있는 거 보셨지요. 그렇죠? 작은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가 글로바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얘기들 이거는 역사에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이런 데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또 이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가 따져보게 되면 좀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겠지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대 문서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 사람들도 이 글로바의 글로바가 요셉의 형제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삼촌이 등장하는가 하면 숙모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모가 등장하고 이모부가 등장하고 이정이 등장하고 고종이 등장하고 고종 사촌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보험에 보게 되면 그 잉태한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너의 친족 그 엘리사벳도 이미 아기를 가졌다. 이걸 듣게 되고 깜짝 놀라서 이제 쫓아가죠.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200km 정도 됩니다.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와서 그걸 보면서 약 3개월 정도 같이 있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 가정은 레위지파 가정입니다. 이 마리아 가정은 요셉 그러니까 유다지파 가정인 거죠. 그러면 결혼으로 이루어진 친척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가까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3개월이 있는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이 있을 만큼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도 아주 가까운 친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등장할 때 이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면소대지에 살았습니다. 경기도 안성군 이중면 죽살레에 살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큰 산으로 멀게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는요 그 당시에 살 때 산 너머 거무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그런지 거무실이에요. 거기 사는 친구들의 그 집에 어떤 애들이 그 집에 식구들이 몇 명인지 다 알았습니다. 옛날 식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들 지금 저 옆집에 저희 아랫집 윗집에 누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골서는 안 그래요. 온 우리의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누가 빽빽거리고 둘째 아들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해서 오늘 매맞는구나 다 아는 거죠. 동네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압니다. 다 인사하고 그러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거든요. 사방 심리 심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 그 당시에 사람들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친족뿐만 아니라 이웃 사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고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과 자매들이 난 거예요. 꿈꾸는 아빠 그리고 무릎 꿇는 엄마를 보면서 야고보가 인격이 형성이 된 것이죠.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30세쯤 33살쯤 이렇게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 몇 살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아기들 낳는 것은요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기 낳고 생기면 그냥 낳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야고보와 예수님 나이가 절대로 한 살 두 살 넘어가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제매들이 쫙 줄줄이 있는 거죠. 우리같이 나이 터울이 세 살, 네 살, 다섯 살 그러면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이 만났을 때가 말이죠. 예수님이 33살 정도면 야고보는 32살이나 31살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그때까지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 말이죠. 이것들도 사실은 기록상으로 성경상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야고보소가 너무너무 아주 건조하게 쓰여졌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열두지파에게 무난하노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이죠.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분의 노예다 그분의 재산이지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노예밖에 안 된다. 어떻게 그게 쓰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전 생각에 전 생각에 종종 이 시간에 여기 서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역대로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 넘버원 중에 넘버원은 누구겠는가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대여섯 살 때 생각들을 다 갖고 잊고 있는데요. 같이 커왔는데요. 30년간을 같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가 다른 것들을 다 내비두고 어떻게 믿어보려고 애를 써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갈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는 엄마 뱃속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이 자궁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먹고 자란 그 젖을 똑같이 야고보가 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같이 대패질하고 망치질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구매하셨을까요. 이렇게 야고보야 야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본 사람인데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한 180년쯤에 해계시푸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 글들 보더라도 말이죠. 너무 좀 신화적인지라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한 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야고보가 어땠는지 그 당시 이건 이제 이 사실로 보지 마시고 그만큼 야고보를 좀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부터 이렇게 구별된 자라 구별된 사람으로 나고 자랐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야고보를 좀 더 다른 사람으로 키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신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입는 것까지라도 구별해서 키웠다. 참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이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구별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를 좀 신화적인 인물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아주 당시에 최고의 아주 고행 같은 그러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만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그들로 부터도 믿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완악하기 그지없는 유대인으로 부터도 의인 야고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목사로서 전두사로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선생님 교회에 와서는 덤보이 이렇게 보이죠 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가정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가정에서 자손들이 아들이 딸이 아빠에게 말하면서 엄마에게 말하면서 우리 아빠는 진짜 크리스찬 입니다.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인 것이죠 야고보가 진짜일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완악하게 그지없는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로부터도 의인 야고보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성소 안에 이 기록물에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의인 야고보라고 그 야고보가 봤을 때 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 형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산에 올라왔을 때 거기 쫓아가서 그걸 듣고 있는 엄마 보면서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 우리 엄마도 좀 이상하구나 하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헨리포드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포드 얘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 우리 성들 많이 알 것입니다 그 당시 차가 많지 않던 시대였죠 헨리포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정비소를 하는 사람이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나 봐요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비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차를 다 고쳤습니다 깨끗하게 고친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타고 나간 거예요 사람 다 보겠죠 가다 보니까 차가 섰습니다 이게 중고차라 그런가 보네트를 열고 막 고치는데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줄을 가다가 딱 섰습니다 세단이 좋은 차가 어떤 할아버지에 내렸어요 머리가 허인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차가 문제가 있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차가 섰네요 딱 그런 거죠 좀 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정비소 하는데 정비소에 제가 정비공입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양복을 벗더니 옷을 막 벗더니 뭘 하나 툭툭 만지고 툭툭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시동 걸어보라고 시동 거니까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정비공인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엔진을 몇 개를 툭툭 만지고 몇 대 때리 자관이 옛날에도 때리면 되는 수가 있긴 있는데 말이죠 그죠 툭툭 때리고 해보라니까 딱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 누구십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헨리 포들세 이 차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이 차에 이 엔진을 저거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드디어 그분께서 이런 야구보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가다 딱 멈춰가지고 차를 붙여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멈춘 차를 툭툭 치면서 가게 만드는 헨리 포드 왜 그렇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야구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야구보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것이예요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8절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어디 나오나요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26장에 담의색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줄여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네가 무슨 사도니 너 예수님 만난 적 있어 12명을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님 빚박할 때 내가 들었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물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담의색에서 이렇게 만났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뱉다 야고보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은 사도 바울이 담의색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간증 이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간증 얘기입니다 그런 간증이 계속 나오지 이렇게 주를 만났다 내가 뱉다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드라이하게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그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살라 입술을 금하라 혀를 금하라 또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의 시련을 견디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격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 얘기죠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인격의 고메함 그의 참으로 겸손함 제가 이렇게 야고보는 역사상에 유사일에 예수님 믿기 최고로 힘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또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격이 누구겠는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요 바울이요 베드로요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주를 뵙고 있는 주입니다 실상으로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를 뵙고 있다 이것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의 멘토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전 동연될 수가 있어요 쌈박질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천지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입니다 그가 전도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마지막 가거든요 그때마다 만나 뵙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 바울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멘토가 되어달라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를 8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죠 나를 이방인에게 한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사도로 삼으셨는데 한례받은 자에게는 누굴 세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가 진짜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써있는데요 써있지요 근데 베드로가 또 한례받은 자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인가요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요한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허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개를 깨우뚱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먹히지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말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먹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세계 최초의 교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했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마지막에 야구부가 한마디 합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 외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피 음행하는 거 목매워 죽인 거 이것을 금하게 하자 몇 개 네 가지를 딱 정하죠 딱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계 회의의 의장이 야구부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을 이렇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대표 목사를 베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부였습니다 야구부는 살면서 말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무릎 꿇는 걸 통해서 야구부의 별명 아시죠 낙타 무릎의 사나이 또 야구부의 별명이 많습니다 의인 야구부 낙타 무릎의 사나이 야구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블리암 이거 있어요 오블리암은 백성들의 산성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어준 겁니다 오블리암이다 백성들의 산성이다 우리들의 산성이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낙타 무릎의 사나이 오블리암 의인이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만나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당신이 먼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부는 평생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게 되면 다 인정할 만한 거죠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가 뭐냐면 출세기인 거예요 복 중에서 같이 여기 같은 복 중에서 태어났고 같은 자수를 먹고 어릴 때마다 같이 자라면서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주님이 여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요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야구부는 드디어 헨리 포드가 차를 탁탁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순간에 결정적으로 빠져버린 그것을 탁 채워지게 되면서 다른 야구부가 오블리암이 된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낙타 무릎의 사람이 된 것이고 유대인에게까지 예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먹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정 얘기를 하며 사실 다시 또 예배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중에 주를 깊이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했던 것은 그 당시 야구부의 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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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헨리 포드가 가다가 차를 만나면 툭툭 치면서 고쳐주신 것과 통일하게 우리 삶을 오셔서 툭툭 만들어주시면서 고쳐주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예배 중에 그분과 만남 그 후에 2020년 5월 10일날 9시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했을 때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을 뵙고 있는가 인생 야구부는 어느 순간에 의인 야구부가 됐고 오블리암 백성들의 산성이 됐고 낙타 무릎의 사람이 됐고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여주신 그분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 중에서 매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뵙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를 뵙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야구부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뵙신 것처럼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뵙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 어?